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이 아니고 남친을 키우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남자라고 한 건데 딸만 키우는 친구냐니 부러운 건지 대놓고 질투를 해요. 원제, 전형적인 아들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아들내미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바로 오늘이죠. 아들을 데리고 정말 오랜만에 여고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보니까 너도 전형적인 아들 마음이네. 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살짝 사람을 비웃는 그런 얼굴과 말투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 자리에서는 따지진 못했고요.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뭔가 안 좋은 의미 같더라고요. 아들 가진 엄마들을 비하하는 딱 그런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요. 얘랑 같이 있는 내내 그랬어요. 딱히 별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그런데 이 친구는 뭘까요? 왜 저한테 저런 말을 한 거죠? 그것도 사람을 살짝 비웃는 뉘앙스로 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딸 마음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전형적인 아들 마음이라고 하나요? 그 전형적인 아들 마음이라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아니 대체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러는 건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얘가요. 딸만 둘 낳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이러는 걸까요? 질투해가지고? 아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줌마 당신 글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아들 마음 소리가 나오는 거지. 미친. 2번 한마디로 개 진상 시어머니가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들내미 장가가긴 글렀다. 이런 거지 뭐. 댓글 이거 100% 정답이고 인정해요. 요즘 미친 시자 소리 듣는 시어머니들 보면 옛날에 자기 아들 키울 때 딱 저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이고 내 남자 시댁에 가서는 시자 너무 힘들어요. 이 지랄 하다가 아들 결혼하면 나중에 며느리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유치원에서 남자애랑 여자아이가 트러블이 났을 때 자세한 상황도 모르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가해자라면 아이고 애들이 뭘 알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꽁꽁이가 좋아서 그랬나 보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반대로 여자아이가 가해자다. 그러면 요새 여자아이들 키가 너무 세가지고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 일 알지 하는 것들을 보고 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댓글 와 이거 맞아요. 진짜 이래요. 우리 회사만 봐도 정확하다. 아들만 키우는 엄마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소름돋아요. 아니 본인도 똑같은 여자면서 여자아이들 보고 야가 빠졌네 어쩌래. 우리 아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아이들이 못됐다. 이러면서 진짜 오지게 후려쳐. 미친 것 같아. 2번 이거 나도 목격했어요. 하루는 지 아들이 여자아이를 때렸는데 여자아이가 여우고 우리 애는 순진해서 그런 거야. 말로는 잘 안되니까 주먹이 나간 거지 뭐. 이러더라고. 그리고 지 아들은 여자아이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해요. 아니 좋아하면 같은 반 여자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나? 그리고 6살짜리 어린애한테 여우라니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소름돋아서 저 혼자 조용히 손절했어요. 4번 딴 거 필요 없고 인스타에 작은 남친 못된 시어머니 예약 일단 개썩은 태그도는 걸어대는 아줌마들을 뜻하는 겁니다. 대댓글 인스타에 아들맘 아니 뭐 어쩌라고 5번 꼬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딸내미 엄마가 우리 딸 사랑이 최고야 이러면 아무 소리들 안 하면서 왜 아들 있는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이 최고야 하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냐고 그냥 내 새끼인데 우리 딸내미랑 데이트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 하면 그게 이상해? 아 우리나라에 꼬인 사람들 진짜 많다. 내 댓글 아니 그럼 너는 인스타에 딸내미 키우는 엄마들이 내 여자 못된 장모 예약 일할지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2번 내 남자 꼬마 신랑 작은 남친 이런 거 써놓은 거 보면 진짜 소름돋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또 전남친이래. 아 진짜 뭐야 이게 저번에도 그 말 나왔죠? 남편은 전남친 아들은 현남친 2번째 사연 원지 아니 보통 남이 새가 아들맘 된다는 게 뭔 뜻인가요? 평소 많이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오랜 친구가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친구에게 제 뒷담을 한 걸 알게 됐어요. 둘 다 같이 하더라고 뒷담을 저를 아들맘이라고 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말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아들 키우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단순히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니고 아들을 너무 과하게 아끼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아들맘이라고 한다더군요. 여하튼 얘가 다른 친구랑 주고받은 톡을 봤는데 저를 먼저 비난했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아우 보통 남이 새가 아들맘 되잖아. 역시 이건 진리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 걸까요? 저는요 저희 아들을 뭐 과하게 아낀 적 없고 또 필요할 땐 혼도 많이 냅니다. 당연히 애들한테 아들 얘기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또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은 거의 안 어울렸어요. 뭔 남이샤야. 그리고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 남편이랑만 시간 보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이 친구들이 딸만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낳은 저를 욕하고 싶은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내가 싫었던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항상 마지막은 저렇게 가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아줌마 아들 낳은 게 뭐 벼슬이에요? 그래도 초반에는 어우 친구들 미친 거 아니야 싶었는데 마지막에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들맘 많네요. 친구들이 딸만 낳아서 일할... 어휴... 어이가 없네? 2번 친구들이 딸을 낳아서 대행 욕하는 거라는 걸 보니까 아들맘 소리 들만 하네 뭐 아니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젊은 아이가 어이구... 쯧쯧쯧 대댓글 물론 뒷담하는 거 아주 나쁜 거지만 왜 그랬는지 살짝 이해는 돼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3번 아니 아들맘은 말 그대로 아들을 가진 엄마 아닌가? 남미새가 아들맘이 된다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4번 남미새? 이거 뭔 뜻이야?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려면 주석처럼 뜻도 같이 써주세요. 아니 남미새가 도대체 뭐야? 남이 미워하는 새끼야? 남자의 미친 새끼죠. 남이 미워하는 새끼 5번 뭘 물어? 그냥 님이 남미새란 뜻이잖아요. 6번 평소 저 사람이 쓴 일을 남미새로 봤나 봅니다.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안 봐서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세번째 사연 원제 아들맘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저는 미혼이고 딸내미만 둘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키우는 분들이 답을 좀 해주세요. 일단 딸을 키우는 집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된 장모님 예약 못된 장인어른 예약 못된 차가집 예약 이런 인스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인스타뿐만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등등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뭐 주접 오지게 떨어봤자 겨우 뭐 딸바보 정도? 근데 이거는 아들 바보란 말도 있으니까 쌤쌤이고 그래려니 합니다. 하지만 딸 키우는 부모들 아빠든 엄마든 자기 딸보고 내 여자 이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유독 아들 키우는 엄마들만 내 남자 못된 시어머니 예약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뭐 옛날처럼 80년대처럼 여자아이만 골라서 낙태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남한테 주기 싫다 못된 시어머니 예약이다 이 아이는 내 남자다 등등등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 물론 당연히 내가 낳은 내 새끼고 내 아이니까 이쁜 거 다 알아요. 또 뭐 장난식으로 하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딸내미한테는 안 하고 아들내미한테만 하는 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 진짜 모르겠고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못된 시어머니 검색하면 못된 시어머니 예약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될 각 못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가 있네 못된 시어머니 예약인가 이런 거 어저게 많고 반대로 못된 장모님 검색하면 못된 장모 치와와 이거 하나 나와요. 댓글 1번 못된 장모 치와와 아 미친 개빵 터졌네 2번 그러게 자기 아들 보고 내 남친 이 지랄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아니 소름 끼치지. 만약 이게 성별이 반대라면 뭐야 소아 성애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도 남을 일이야. 그리고 또 지 남편 보고 큰 아들 일 알지 하는 것도 진짜 미쳤나? 뭔데? 아니 아들이랑 그것도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 큰 아들 진짜 꼴보기 싫죠. 아니 지가 나왔어? 소름도 다.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릴 때 내 남자들과 진짜 구역질 올라와. 아니 하름이야 뭐야? 2번 어? 아니 남편 보고 큰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는 짓거리가 진짜 아들이랑 다를 법 없고 철이 없다. 이런 뜻 아닌가?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이건? 3번 이거 다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대리만족으로 아들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줍시다. 레드글 맞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이게 정답입니다. 내 주변에 시집살이로 극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보면요. 똑같아. 홀심어 아니면 시부모 사이가 오지게 안 좋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2번 이거 맞아요. 내 남친이 이혼 가정인데 얘 엄마가 딱 이래. 너무 심해요. 여친이 나를 아예 대놓고 견제하는 건 물론이고 계속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 내 남자 이런다니까. 4번 진짜 개소름인게 지금 인스타에다 내 남자 검색하잖아요. 그럼 남친 사진 반 아들 사진 반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내 여자 검색하면 딸내미 사진 한 장도 안 나와. 5번 와 나도 아들 키우는 엄마지만 뭐 내 남자 진짜 미친 건가 적당히들 해라. 6번 장난 같지도 않고 아니 100% 장난이라 해도 싫어요.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못된 시자 되는 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아이 아들 엄마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거 진담인 거야 그러니까 7번 어이고 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심오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구만 어이구 내 댓글 그냥 농담이고 장난일 뿐인데 왜 그러냐 라는 댓글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야 니네 심오가 아들한테 즉 니남편한테 내 남자 내 남자 나는 못된 심오다 이러면 기분 어떨 것 같냐 아 물론 니네 심오는 당연히 응 나는 농담이야 이러겠지 끌 끌 끌 끌 끌 그래 뭐 알겠습니다 니 남자 영혼에 끼고 사세요 아무튼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부간 호칭이 있죠 기본적으로 전통 호칭은 여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한테 오빠오빠 하는 거 물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자식들을 낳았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오빠오빠 이거 참 저는 보기 그렇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나이가 이제 마흔이야 애들도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런데 그런 애들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오빠 오빠 이거 참 남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참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저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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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